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얼어붙었던 지역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가 대구는 118.6, 경북은 101.7로 지난 4월에 비해 11.7%와 18.5%가 증가했습니다. 특히 백화점에 비해 대형마트의 판매가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고 품목별로는 오락, 취미 등 경기관련 용품이 17.1%와 44.8%씩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고 다음은 가전제품, 음식요품 등의 순이었습니다.